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손에 손잡고 꿈의 배터리. 지난주에 인터배터리 2024에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또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그걸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이 나와서 저는 한 오후 2시쯤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기사로는 힘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신선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사다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좋은 기사입니다. 분명히 정부 정책의 어떤 수혜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 섹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번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섹터별 가이던스가 하향된 업종들 내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운업이 한 24% 정도의 실적이 하향되었다라는 보고가 있고 두 번째로 많이 하향된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16% 정도 1분기 실적이 하향될 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지금 바닥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섹터였고 그 이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실망감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여 살릴 산업이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더 늦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나 포스코딩스나 어떤 큰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변동이 있는지 숫자가 정확하게 딱 찍히고 업사이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랠리가 펼쳐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많이 빠진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꿈과 희망을 끝없이 불어넣을 수 있는 것. 전구체 배터리는 양산을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체가 이건 수치로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습니다라고 누구도 얘기를 못하듯이 전구체 배터리 역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대중화되기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들이 이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배터리가 하나의 어떤 테마성으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먹고 주가가 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2차 전지 섹터 내의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전구체 그 중에서 보시는 탑픽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대장주는 레이크 머티리얼이에요.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어제 오늘자로 이게 단기 과일 지정 예고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대장주가 단기 과일 지정 예고가 걸리는 경우에는 보통 2등주나 3등주 내에서의 대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시간 외에서는 한농화성이 지금 상가를 갔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한농화성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한 9에서 10% 정도의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시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대장주로 등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농화성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구체에 대해서 지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한농화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의 주가 추이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김시은 팀장님. 전구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지 유지한다면 관련 종목을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차 현지 여파항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턴을 하기 좀 확인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일부 종목군들 시세 굉장히 잘 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구체라든지 전액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굉장히 잘 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시세 굉장히 잘 내는 종목군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대장주가 지금은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관련했을 때 단기 과열이 예고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대장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때는 좀 웬만하면 1등주 혹은 2등주까지 좀 접근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레이크 머트리얼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신규 매수 접근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2만 7,500원이라는 라인대를 좀 강하게 훼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기업이 2차단지 전구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구체에서 이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뒷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구체 좀 순환매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CSI라는 기업도 있어요. 물론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시세가 덜 분출됐다는 점에서 주가의 위치적인 면에서는 좀 덜 부담스럽다. 하지만 롤트롤 장비 좀 진행하고 있고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점. 자회사가 전구체 관련 사업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대장주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종목도 함께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레이크 머트리얼즈, CIS를 주목해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작전문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돌격 내일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